컴퓨터 그래픽 처리장치 등을 생산하는 AMD의 주가가 연일 사상 초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. 실적 호주의 거래량이 급증하며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. AMD는 4일 전일보다 5.52% 급등한 118.77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거래량은 전일보다 42% 늘었습니다. 주가는 연체인 92.3달러보다 30% 가까이 올랐습니다. AMD는 올해 2분기 매출액이 38억 5천만 달러로 전년동기의 19억 3200만 달러에 비해 99% 증가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8억 3100만 달러로 전년동기보다 380% 급증했습니다. AMD는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. 뮤추얼 펀드 회사인 벵가드 그룹이 지분 7.99%를 갖고 있는 최대 주지입니다. 시가총액은 165조원 규모입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브이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마칩니다. 롯데다가